네 드럼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볼을 끊어냈고요. 아 찐을 넣어줬습니다. 권창훈이에요. 중앙에서 샷! 골! 골! 멀티골 조규석! 이번에는 권창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권창훈이 복귀한 공격 라인은 지현학 선수 대신 권창훈 선수가 나사 쪽을 겨냥해지면 끊겼습니다. 자 권창훈의 몇 차례 슈팅을 뜨고 말았고 골키퍼 황인재게 맡기고 말았고요. 권창훈. 권창훈 올 시즌 3번째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를 돌리다가 상대가 준비가 안 됐을 때 원터치로 들어가는 그런 논스톱 패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창훈의 드립을 구하죠. 원터치로 잘 돌려줬고요. 조규석 돌아서면서 질러줍니다. 권창훈이 왼쪽을 선택. 서진수. 정동윤. 픽서울 미고 올라오는데요. 맞아 나왔습니다. 박스북은 주고받고. 권창훈까지 올 수 있나요? 자 오른쪽 권창훈 좀 박스 좀 일단은 살려 안 했어요. 틀어놓고 조규석 슈팅! 하고 있는 픽서울인데요. 백힐로 감각적으로 잘 내줬어요. 탈루세미치. 이영자가 볼을 끌어냈습니다. 권창훈이 오른쪽으로. 정동윤. 권창훈의 백힐. 전달 잘 됐고 오른쪽으로 찔러줍니다. 권창훈 빨리 가야죠. 조규석도 주변에 있고요. 태클에 걸렸어요 권창훈. 왜냐하면 이게 기성영 선수 같은 노련한 수비수들은. 박지수고요. 권창훈. 권창훈의 기술 능력. 권창훈이 다가서고 있고요. 권창훈 원터치 돌려줍니다. 라인 부분에서의 짧은 펜스에 원터치 돌려가고 있습니다. 태현 감독은 이제 판정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권창훈. 다리 좀 깊었는데 플레이는 계속 이어집니다. 본명이 이제 축구로. 정원 선수가 교체 출산하면서. 출정 시간을 늘리면서. 아닉스 감독이 있고요. 가슴을 돌려주는 조규석 선수입니다. 권창훈. 터치라인 부분에서의 볼 다툼 끌어냈습니다. 고승범. 지금도 이영재가 중앙에서 경기를 잘 풀어줍니다. 드럼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볼을 끌어냈고요. 찔러줬습니다. 권창훈이에요. 중앙에서 샷. 골골. 멀티골 조규석. 이번에는 권창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패스가 잊었죠. 지금도 시작은 이영재 선수였고요. 이영재 권창훈 그리고 가볍게 왼발로 찔리 걷어냈습니다. 불이기를 완벽히 가져온 홈팀 김천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권창훈 올 시즌 리그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김한길 선수와 교체됩니다.